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쏘마 주수푼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전공과목이라고 하죠.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회계학 이런 식으로 전공과목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 이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1번 보시면 제가 초보자용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초시생이라든지 시험을 두 번 정도 본 재시생 중에서도 평균이 80점이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개념 강의를 수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개념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강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1번 보시면 학원별로 유명한 강사들 인강을 비교 분석하고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해라.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2번 보시면 기본서 강의를 수강한다. 보통 우리 이론 심화 강의라고 하죠. 그리고 기본서 강의를 수강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본서 말고 요약서 강의를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웬만하면 요약서보다는 기본서 강의를 추천한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말로 기본서는 나한테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약서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기본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1강 강의를 듣고 바로 기본서 10분을 복습합니다. 또 바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10분 복습. 또 세 번째 강의를 듣고 10분 복습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치 강의가 다 끝났다. 보통 3강 정도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3개까지 강의를 다 들었다면 다시 기본서를 한 20분 정도 다시 빠르게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려면 정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복습할 때는 제목이라든지 소제목 또는 기본서에 있는 굵은 글씨 또는 강사가 수업 중에 강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죠. 스키밍이라고, 훑어보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빠르게 훑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우리가 복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최대한 집중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업을 멍때리고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실강 기준으로 하루치 강의를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출문제 풀이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문제를 푸는 과정. 그래서 보시면 1에서 3강까지 개념 강의를 자 듣고 기본서 복습까지도 모두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여러분이 강의 들었던 1에서 3강까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모든 선지에는 OX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풀어라. 그 다음에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바를정자 표시를 하나씩 하면서 풀어라. 그래서 첫 번째 모르면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모르는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선지는 반드시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해라. 만약에 내가 표시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바를정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행정학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문제 풀 때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X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O도 있고 X도 있겠죠. 바로 X인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행정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예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거는 이제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끝에다가 X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실체설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두 번째, 실체설을 봤더니 뚜루뚜루 뚜루 어, 맞네, 동그라미. 3번은 과정설을 봤는데 뚜루뚜루 봤는데 어, 나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O라든지 X 표시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 표시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바르정자 표시를 하나 합니다. 네 번째 실체설을 봤는데 뚜루뚜루 봤는데 또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또 바르정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정답을 봐요. 정답을 봤더니 정답 이렇게 해놓고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맞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1번 정확하게 맞았구나. 그러면 나는 이 1번 문제에서 모르는 지문은 3번과 4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2번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총 10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10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OX 표시를 하고 바르정자 표시를 하면서 한 번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으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이 들었던 이 강의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표시되는 게 적으면 강의를 잘 들은 거죠. 표시되는 게 많다면 강의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렇게 기출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갑니다. 이 3단계가 뭐냐? 바로 기출 문제를 읽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2단계까지는 강의의 효과를 확인하는 거라면 3단계가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2단계의 기출 문제 푸는 과정이 모두 끝이 났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복습을 한다? 바로 동그라미 선지만 빠르게 1에서 2회독 정도를 진행한다. 여러분 동그라미 선지가 뭐였냐면 위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안다고 동그라미 한 표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맞는 지문이라고 해서 O라고 했고 실제로도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럼 이 2번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제대로 이해한 지문이죠. 이런 지문을 다시 한 번 빠르게 두 번 정도 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아는 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덮어씌우기, 덮어씌우기를 빠르게 두 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동그라미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서라고 생각하고 쭉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실체설은 사회 정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 어, 맞아. 내가 아까 동그라미라고 했어. 맞아. 이게 실체설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두 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X선지만 또 빠르게 1, 2회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이건 과정설이 아니야, 실체설이라고 했죠. 그럼 이 지문을 다시 보면서 어, 맞아. 이거 과정설 아니라 실체설이지.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에 따로 이익이 있다. 어, 맞아. 이거 실체설이야.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을 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을 더 완벽하게 덮어씌우는 과정을 하면 이 1번과 2번 과정은요.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요. 왜? 내가 다 표시도 다 돼있고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 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 강의 들었던 효과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미치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다? 3번으로 오는 거죠. 이 3번이 뭐냐면 바를정자 표시가 된 선지들을 이제부터 해설을 보면서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해설로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내가 아까 기본 강의 들었던 기본서를 발체독해도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모든 기출을 지금 당장 100% 알 필요는 없거든요. 왜? 우리 시험은 아직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에 3강에서 6강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에 3강은 괜찮지만 6강까지 공부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의 듣고 복습까지 다 한다면 6에서 8시간.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암기과목은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또 반드시 발을정자 표시가 된 것들을 빠르게 복습하고 나서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공부하시면 여러분 암기과목은 진짜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과목을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절대로 동시에 두 과목은 수강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밑에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하려면 두 과목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절대 두 과목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초보자용이라고 했는데 중급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급자라는 건 올해 면접 봐서 떨어진 분들 상당히 고수죠. 그리고 제시생 중에서도 평균 80이 넘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강의를 들을지 말지 이거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강의 안 듣고 안 듣는다면 강의 안 듣고 바로 기출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급자분들은 강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서 없이 요약서로만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기출 문제가 메인이니까 이렇게 본인 실력을 잘 나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암기과목 시험 전까지 계속 기출 문제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잖아요. 무조건 95에서 100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